지금부터 Express 에서 Session을 이용해서 인증을 구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Session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이 보안에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을 의지가 없다면 그거 말고도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면 직접 구현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이 구현해 놓은 것을 사용하시고 자주 업데이트를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직접 구현해 보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것이겠지만요 저도 이제 우리 수업에서 직접 한번 구현을 해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별로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걸로 수업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Express로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resourc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middlewar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Express에서 일종의 플러그인을 middleware라고 하잖아요 여러가지 middleware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session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와 보시면 Express session이라고 하는 middleware를 이 Express 팀에서는 추천하고 있네요 그럼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Express session 저기 있는 내용이 오래된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Express session에 대한 GitHub 페이지도 나오고 그 페이지로 가시죠 GitHub 페이지 여기 들어와 보니까 Express.js의 session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어떻게 설치하면 되는지가 나와 있네요 npm install express session 한번 우리 설치해 볼까요? npm install express session 그전에 minus s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저 모듈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설치가 저는 끝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코드를 쭉 보면 엄청 길어요 근데 제일 밑으로 가보면 전반적인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제를 하나 카피해 가지고 샘플 파일로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음... 저는 node.js 디렉토리 밑에다가 만들래요 express session.js라는 파일을 만들었고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코드만으로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app.listen 3000번 포트에 감시하겠다 라고 하는 함 내용을 이렇게 적어줬습니다 밑에 있는 건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렸고 살려둘까요? 3000번 포트만 살려둡시다 자 그리고 저는 여러분은 node.express.session.js를 실행하거나 PM2를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노드몬을 많이 씁니다 노드몬은 PM2랑 똑같이 꺼지면 켜주는 파일이 수정되면 리로드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더 간편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편한 것 같아요 자, 이거 쓸게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3000번 포트에 full로 들어가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가 리로드 할 때마다 카운트가 1씩 증가 되는데 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session 때문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애플리케이션 탭으로 들어와서 쿠키를 선택했을 때 이렇게 session id라고 하는 사용자를 식별하는 쿠키 값이 만들어져서 뭐죠?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웹브라우저가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서버는 저 쿠키 값을 가지고 저 쿠키 값에 해당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조작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1씩 값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코드를 우리 살펴볼 건데 시간이 조금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거 자세하게 뜯어봅시다